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 데네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결하게 구별되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 모두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대신해 나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노라 이는 너희가 모든 일마다 그분을 통하여 부여해졌고 모든 발언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도 그러하미라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확고해진 것과 같으니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떤 은사에도 뒤처지지 않게 하려하미라 그분께서는 또한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끝까지 너희를 확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그분을 통하여 너희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규제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젠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여 너희 가운데 분열들이 전혀 없게 하고 오직 너희가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함께 완전히 결합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형제들아 플로에의 집에 속한 이들을 통하여 너희에 관해 나에게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너희 가운데 다툼들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또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또 나는 개바에게 속한다 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하는도다 그리스도께서 분열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내가 크리스푸스와 가이오스를 제외하고 너희 중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았음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니 어떤 이도 내가 나 자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내가 스테파나스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침례를 주었느니라 그 밖의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르는 도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침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여 오히려 부금을 선포하라고 보내신 것이기 때문이라 말들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효력이 없게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이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겠고 신중한 자들의 명처를 아무 쓸모없게 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일법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별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부금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느니라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나니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여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로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곧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자 하나님의 지혜이시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부르심을 보기 때문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지 아니하고 막강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며 호기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막강한 것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는 것들이 되게 하시려고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이는 아무 육체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께로 붙어났으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 붙어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결과 구속이 되셨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자랑하는 자 그는 주를 자랑할 진이라 하여투다 고린도전서 2장 그리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분명하게 밝히면서 언변의 탁월함이나 지혜의 탁월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야 한노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분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다짐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약함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심한 떨림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있었노라 그런즉 나의 연설과 나의 선포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유혹하는 말들로 한 것이 아니여 오직 성령과 권능을 실제로 증명함으로 한 것이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만 서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라 그럼에도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의 지혜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바로 감추어진 지혜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세우시기 이전에 제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이는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도 못하였고 귀가 뜯지도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하여 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게시하셨느니라 이는 성령께서는 진정 모든 것들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이라 그런 측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알겠느냐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어떤 사람도 모르나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만 아시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여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영적인 자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을 지도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소유하고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그런즉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영적인 자들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었고 오직 육신적인 자들에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기들에게 하듯이만 말할 수 있었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였으나 음식으로는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도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여전히 육신적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가운데 시기와 품증과 분열들이 있으므로 너희가 육신적이지 아니하냐 또한 육신적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는 누군가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는 반면 또 다른 이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육신적이지 아니하냐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고 아폴로는 누구냐 사역자들일 뿐이니 주께서 각인에게 주신 그대로 너희가 그대를 통하여 믿었느니라 나는 심었으며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성장하게 하셨도다 그렇기에 심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여 물을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여 오직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런 측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수고에 따라 자기 자신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농작지여 너희는 하나님의 건축물이로다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혜롭고 숙련된 건축가로서 내가 기초를 놓았더니 다른 이가 그 위에 건축하는 도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그 위에 어떻게 건축할지 주의할지니라 이는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건축한다면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 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건재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호를 받으리라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지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인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지니 그로하여금 지혜로워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라 이는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 자신의 귀에 넘어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나니 그것들은 헛되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지니라 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이나 아폴로나 개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은 모두 너희 것이라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것이라 고린도전서 사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로서 그렇게 여기게 하라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다만 내가 너희에게나 사람의 판단으로나 판단받는 것은 나에게 무척 사소한 일이라 진정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내가 나 자신에게 판단받을 것을 아무것도 모르나 그럼에도 이것으로 내가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은 아니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신이라 그러므로 그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오기도 하실 것이며 마음들 속의 의도들을 명백하게 나타내기도 하실 것이라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모든 사람이 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나 자신에게 그리고 아폴로에게 하나의 사례로 적용하였느니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을 기록된 것 이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배우게 하여 너희 중 아무도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대적하여 우줄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즉 누가 너를 다른 이와 구별시키느냐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 내가 받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제 만일 내가 그것을 받았다면 너는 어찌하여 마치 내가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냥 자랑하는 것이냐 이제 너희가 배불렀고 이제 너희가 부러워하였으니 너희가 우리 없이 왕들처럼 통치하였느니라 그런 즉 너희가 통치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바라노니 우리 또한 너희와 함께 통치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마치 죽음으로 정해진 것처럼 마지막에 세워두셨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하나의 구경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되었도다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도다 너희는 명망이 있으나 우리는 멸시받는 도다 바로 현재 이 시간까지 우리는 배고프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며 헐벗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며 정처가 없기도 하고 우리가 손수이람으로 수고하기도 하느니라 욕을 들으면서 우리는 축복하고 박해받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노라 우리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간절히 요청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고 이날까지 모든 것들의 폐기물이 되었도다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여 오직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들로서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는 것이라 이는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교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에게 많은 아버지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을 통하여 낳았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는 이런 까닭에 내가 너희에게 기모데우스를 보냈기 때문이니 그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여 주 안에서 신실하니라 그는 내가 각각의 교회에서 곳곳마다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뜰에 관하여 너희에게 기억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이제 어떤 이들은 마치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처럼 우출해졌두다 그러나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조속히 나아가겠고 우출해진 자들의 언변이 아니라 오히려 권능을 알아보겠노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권능에 있기 때문이라 너희는 무엇을 바랐느냐 내가 너희에게 막대기를 가지고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안에서 나아가랴 고린도전서 5장 음행이 너희 가운데 있음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것이니 즉 누군가가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우출해져서 오히려 애곡하지도 아니하였으니 이런 행동을 한 자가 너희 가운데서 출해트도록 하지 아니하는 도다 이는 진실로 내가 몸 안에서는 떨어져 있으나 영 안에서는 같이 있기에 마치 내가 같이 있는 것처럼 이런 행동을 그와 같이 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함께 모일 때 곧 나의 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함께 모일 때 그러한 일이 육신의 멸망을 위해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함이 좋지 않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므로 오래된 누룩을 제하여 버릴지니 너희가 누룩이 들어 있지 않은 자들로서 하나의 새 덩어리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바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오래된 누룩으로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다만 누룩이 들어 있지 않은 성실과 진실의 빵으로 지키자 내가 너희에게 한서신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기록하였노라 그럼에도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하거나 탐욕스러운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과 함께하거나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전적으로 금하는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렇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만 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였나니 만일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스러운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주정뱅이거나 착취하는 자라면 사귀지 말고 그러한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그런 즉 외부에 있는 자들까지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외부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외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 가운데서 그 사악한 인물을 내쫓으라 고린도전서 6장 너희 중 감히 누가 다른 이와 대립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 앞이 아닌 불공정한 자들 앞에 가서 소송하느냐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그런 즉 세상이 너희에 의하여 판단받게 되는데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도 판단할 역량이 없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하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하물며 이생과 관계되는 것들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 만일 너희가 이생과 관계된 것들에 대한 판단들을 한다면 교회에서 가장 경이 여겨지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 정말 그러하냐 자기 형제들 사이를 판단할 자가 없다니 한 사람도 없느냐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소송하는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잘못이 있으니 너희가 서로 소송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차라리 너희 자신이 속임당하여 빼앗기는 것을 감내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는커녕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서 빼앗으니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그리하는도다 불이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속지 말라 노맹하는 자들도 우상 숭배자들도 가늠하는 자들도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도 남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들도 도둑들도 탐욕스러운 자들도 술주정뱅이들도 욕설하는 자들도 착취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런 즉 너희 중 일부가 그러한 자들이었으나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시켜졌고 너희가 성결하게 구별되었으며 너희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들이 적합한 것은 아니니라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나는 어떤 것의 영향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음식들은 배를 위한 것이여 배는 음식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들 모두를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한 것이여 주께서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런 즉 하나님께서 주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 또한 살리시리라 너희 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창녀의 지체들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무슨 소리냐 창녀와 결합된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와 결합된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느니라 그러나 음행을 범하는 자는 그 자신의 몸을 대적하여 죄를 짓느니라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 붙어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삼바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고린도전서 7장 이제 너희가 나에게 기록한 것들에 관하여는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남자는 저마다 자기 자신의 아내를 두게 하고 모든 여자는 저마다 자기 자신의 남편을 두게 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마땅한 온정을 줄지니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 아내는 그녀 자신의 몸에 대한 권한이 없고 남편이 갖고 있느니라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그 자신의 몸에 대한 권한이 없고 아내가 갖고 있느니라 너희는 서로를 속여서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금식과 기도해드리고자 얼마의 시간 동안 합의한 것은 예의이나 그런 다음에는 다시 합치라 이는 사탄이 너희의 자제력 부족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 허용함으로 말하노라 이는 내가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 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 한 사람은 이런 방식을 따르고 또 다른 사람은 저런 방식을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혼인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만일 그들이 나와 똑같이 거한다면 그들에게 좋으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정욕을 억제할 수 없다면 그들로 하여금 혼인하게 하라 이는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 그리고 기혼자들에게도 내가 명령하노라 하지만 내가 아니라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니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떠나지 말지니라 그러나 이후에 만일 그녀가 떠난다면 그녀는 혼인하지 않은 채 남아 있거나 자신의 남편과 화해할지니라 또한 남편도 자신의 아내를 애쫓지 말지니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한 아내가 있고 그녀가 그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한다면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지니라 그리고 믿지 않는 한 남편이 있는 여자도 만일 그가 그녀와 거하기를 기뻐한다면 그녀는 그를 떠나지 말지니라 이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하여 성결하게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을 통하여 성결하게 구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불결하였으리라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니라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자가 떠난다면 그를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그러한 경우들에 있어서는 속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느니라 그러므로 오 아내요 내가 너의 남편을 구원할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아니면 오 남자요 내가 너의 아내를 구원할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자를 부르신 대로 그렇게 그는 살아갈지니라 그런즉 내가 모든 교회들 내에서 그렇게 정하노라 어떤 사람이 할래 받은 채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무할래자가 되지 말지니라 어떤 이가 무할래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할래자가 되지 말지니라 할래는 아무것도 아니여 무할래 또한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이라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거하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개의치 말라 다만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이는 종으로 있을 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의 자유인이기 때문이라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삼바가 되었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들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하라 이제 동정들에 관하여는 내가 주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주의 자비를 얻어낸 신실한 자로서 내가 나의 판단을 알려주노라 그러므로 현재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나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노라 즉 내가 말하노니 남자가 그대로 있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내가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다만 그런지 내가 혼이 난다 해도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만일 천하가 혼이 난다 해도 그녀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은 육신 안에 공경이 있으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아끼느니라 형제들아 다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시간이 짧도다 남는 것은 이러하니라 아내들을 둔 자들도 마치 자신들에게 아내들이 없던 것 같이더라 또한 우는 자들도 마치 자신들이 울지 않던 것 같이더라 또한 크게 기뻐하는 자들도 마치 그들이 크게 기뻐하지 않던 것 같이더라 또한 매입하는 자들도 마치 그들이 소유하지 않던 것 같이더라 또한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도 마치 그것을 남용하지 않는 것 같이더라 이는 이 세상의 형식이 사라져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로 가득 차지 않기를 바라노라 혼이 나지 않은 남자는 죽기 속한 것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신이 주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느니라 그러나 혼이 난 남자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신경 써서 어떻게 자신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느니라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느니라 혼이 나지 않은 여자는 죽기 속한 것들에 대하여 신경 쓰느니라 이는 그녀가 몸 안에서도 영 안에서도 거룩하게 되려 합니다 그러나 혼이 난 여자는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자신이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신경 쓰느니라 그런 즉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울물을 놓으려 함이 아니여 다만 너희가 적합한 것을 위하며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남자가 스스로 자기 처녀 딸을 향하여 자신이 부적합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그녀의 꽃다운 나이가 지나서 그녀에게 그렇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면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가 행할지니 그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혼이 나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필요성이 없어 자신의 마음이 확고하게 선자가 반대로 자기 자신의 의지를 통제하고 그가 자신의 처녀 딸을 그대로 두겠느라고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도 잘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여 그녀를 시집보내는 자는 잘하는 것이지만 그녀를 시집보내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아내는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한 법으로 메어 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녀의 남편이 죽는다면 그녀는 자신이 바라는 자와 혼인할 자유가 있느니라 단 주 안에서만 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녀가 내 판단에 따라 그대로 거한다면 그녀는 더 행복하니라 그런측 나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였다고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8장 이제 우리는 우상들에게 받쳐진 것들과 관련하여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음을 아느니라 지식은 우출하게 하나 성도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어떤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을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그분께 알려진 것이라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받쳐진 그런 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 우리는 우상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유일하신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전혀 없음을 아느니라 이는 비록 하늘이나 땅에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으나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므로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곧 아버지만 계시니 모든 것들이 그분께로 붙어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있으며 우리도 그분에 의하여 있느니라 하지만 모든 사람 안에 저마다 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라 이는 어떤 이들이 이 시각까지 우상에 관하여 양심의 가책을 가진 채 어떤 우상에게 받쳐진 것으로써 그것을 먹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럽혀지느니라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내세우지 못하느니라 이는 우리가 먹는다 해도 우리가 더 낫지 아니하고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더 못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다만 너희의 것인 이 저유가 어떤 방식으로든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지식을 가진 내가 우상의 신전 안에 앉아 식사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약한 자의 양심이 우상들에게 받쳐진 그런 것들을 먹는데 괴범해지지 않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해를 입지 않겠느냐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 형제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힐 때 너희는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이런 이유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세상이 존립하고 있는 동안 고기를 전혀 먹지 않겠노라 이는 내가 나의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롭지 아니하냐 내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냐 혹 내가 다른 이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전히 내가 너희에게 사도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느니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가 나의 사도직의 인장이기 때문이라 나를 신문하는 자들에게 나의 답변은 이것이라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한이 없느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 하듯이 또 주의 형제들과 궤바가 하듯이 아내인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느냐 아니면 우리 곧 나와 바나바만이라는 것을 그만둘 권한이 없는 것이냐 누가 어느 때라도 자기 자신의 경비들을 들여 참전하느냐 누가 포도원을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난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또는 누가 양떼를 먹이고 나서 그 양떼에서 난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내가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율법도 그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이는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되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너는 소의 입에 입마개를 씌우지 말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시느냐 아니면 그분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의심할 것 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밭을 가는 자는 소망으로 밭을 가나야 하며 소망으로 타작하는 자는 자기 소망의 동참자가 되어야 하는 이라 만일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너희에게 뿌렸다면 설령 우리가 너희의 육신적인 것들을 거둘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대단한 일이냐 만일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하여 이 권한의 동참자들이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렇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노라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감내하였느니라 너희는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온 것들로 사는 것을 모르느냐 또한 재단에서 시중되는 자들은 재단과 더불어 동참자들이 되는 것도 모르느냐 굳 죽게서도 이와 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정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이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노라 또한 나는 이런 것들을 기록하여 그 권한이 나에게 그와 같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하지도 않았노라 이는 혹 누구라도 나의 자랑을 헛된 것으로 만드느니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복음을 선포하여도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이는 불가피한 일이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진정 나에게 화가 잇두다 이는 만일 내가 이것을 자원하여 한다면 나에게 보상이 있으나 설령 나의 뜻에 반하여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약이 나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나의 보상은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갑없이 선포되도록 하여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한을 내가 남명하지 않는 것이라 이는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울지라도 여전히 내가 모두에게 나 자신을 종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니 내가 더 많은 이들을 얻으려 합니다 그런 즉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내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율법이 없는 것 같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여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으나 내가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내가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같이 된 것은 내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된 것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복음을 위하여 행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의 동참자가 되고자 합니다. 경주에서 달리는 자들이 모두 달려도 한 명만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가 상을 얻어내기 위하여 이와 같이 달리라. 그런즉 모승을 위하여 분투하는 모든 사람마다 모든 것들에서 절제하느니라. 이제 그들은 썩을 수 있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해 그것을 행하나 우리는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해 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달리되 불확실하게 달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렇게 싸우되 호공을 때리는 자처럼 싸우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내가 나의 몸을 억제하고 그것을 복종하게 하노라. 이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선포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뿐만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다는 것과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다는 것이라. 그런즉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모두가 동일한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가 동일한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자신들을 따라온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괴멸되었느니라.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의 본보기들이었으니 그들 역시 정욕을 품었던 것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따라 정욕을 품지 않게 하려고 의도하신 것이라. 또한 그들 중 일부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너희는 무상 숭배자들이 되지도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놀았느니라. 하였두다. 또한 그들 중 일부가 저지른 것처럼 우리는 음행을 저지르지도 말자. 그러다가 하루에 2만 3천명이 쓰러졌느니라. 또한 그들 중 일부도 시험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도 말자. 그러다가 그들은 뱀들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또한 그들 중 일부도 불평한 것처럼 너희는 불평하지도 말라.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본보기들로서 그들에게 벌어진 것이라. 그런 즉 그것들이 우리를 위한 권고로 기록되었으니 세상의 끝들에 당면한 우리에게라. 이런 이유로 자신이 서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흠이 있는 그러한 시험 외에는 너희에게 닥친 시험이 전혀 없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과 더불어 빠져나올 기회도 마련하시리라. 이런 이유로 나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하듯이 말하노라. 내가 말하는 것을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그 복의 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찢는 빵.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는 우리가 많으나 하나의 빵이며 하나의 몸이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의 빵의 동참자들이 되기 때문이라.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재물들을 먹는 자들은 재단의 동참자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우상이 무엇이라도 되느냐. 아니면 우상들에게 희생재물로 바쳐진 것이 무엇이라도 되느냐. 그러나 내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희생재물로 바치는 것들. 그것들은 마귀들에게 희생재물로 바치는 것이며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런즉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의 잔과 더불어 마귀들의 잔을 마실 수 없느니라. 너희가 주의 식탁의 동참자들이 됨과 더불어 마귀들의 식탁의 동참자들이 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죽게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더 강하냐.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들이 적합한 것은 아니니라.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들이 세워주는 것은 아니니라. 아무도 자기 자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이의 번성을 구하라.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팔리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전혀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그것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믿지 않는 자들 중 어떤 이가 너희를 어떤 잔체로 초대하고 너희가 갈 마음이 든다면 너희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해서 전혀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오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받쳐진 것이라 한다면 그것을 알게 한 자를 위하여 그리고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는 땅과 그것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 자신의 것이 아니여 오히려 다른 이의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자유가 왜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받겠느냐. 그런 즉 내가 은혜로 동참자가 된다면 내가 감사들을 드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어찌하여 내가 압담을 들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전혀 실족거리를 주지 말라. 곧 그들이 구원받도록 내가 모든 일들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많은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같이 하라. 고린도전서 11장 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니 바로 그와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들에서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교회들을 전달한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찬사를 보내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알게 하기를 바라노니 모든 남자마다 머리는 그리스도시여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남자마다 자기 머리가 덮이도록 두면 그의 머리를 창피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나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여자마다 자기 머리가 덮여 있지 않다면 그녀의 머리를 창피하게 하는 것이라. 이는 그것이 다름 아닌 그녀의 머리가 밀린 것과 전적으로 같기 때문이라. 그런 즉 만일 여자의 머리가 덮여 있지 않다면 그녀의 머리를 또한 깎이게 투라. 그러나 만일 여자에게 머리가 깎이거나 밀리는 것이 수치가 된다면 그녀의 머리가 덮이게 하라. 이는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인 고로 정령 그는 마땅히 자기 머리를 덮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여. 오히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 때문이라도 자기 머리 위에 마땅히 권세를 두어야 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남자가 여자 없이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 없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붙어나느니라.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가 덮여있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적합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인 것을 심지어 본성 그 자체도 너희를 가르치지 아니하냐. 그러나 만일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드느니라. 이는 그녀의 머리가 덮개로 그녀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논쟁할 듯 보일지라도 우리는 전혀 그런 관례가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들에도 그러하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밝히는 이 일에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찬사를 보내지 아니하노니. 굳 너희가 함께 모이나 더 좋은 일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이는 무엇보다 먼저 내가 듣기로는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면 너희 사이에 분녈들이 있다고 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도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노라. 이는 너희 가운데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니. 검증된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명백하게 나타나게 되도록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한 장소로 함께 모일 때면 이것은 주의 만찬을 먹으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먹는 것에 있어서 각자가 다른 이들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만찬을 먹기 때문이라. 그이하여 어떤 이는 배고프고 다른 이는 취하여 또다. 무엇이냐. 너희에게는 먹고 마실 집들이 없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 일로 내가 너희에게 찬사를 보내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찬사를 보내지 아니하노라. 이는 나 역시 너희에게 전달하였던 것을 내가 좋게 이렇게 받았기 때문이라. 주 예수께서 곧 그분께서 해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땅을 집으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감사들을 들이셨을 때 침이 그것을 찢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나의 몸이라.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만찬을 드신 후에 같은 방식으로 또한 그분께서 잔을 취하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유한 완약이라.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보여주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의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관하여 죄가 있으리라. 그러나 사람이 자신을 점검할지니 그런 뒤에 그는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어다. 이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은 채 자신을 향한 단제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많은 이들이 너희 가운데서 약하고 병들어 있으며 또 많은 이들이 잠자고 있느니라. 이는 만일 우리가 자신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판단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을 때 우리는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으려 함이라. 이런 이유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면 서로 기다려주라.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다면 그러하여금 집에서 먹게 하라. 이는 너희가 함께 모여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내가 가면 질서 있게 정리하겠노라. 고린도전서 12장 형제들아 이제 영적인 은사들에 관하여 나는 너희가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이방인들이었다는 것과 너희가 이끌리던 그대로 이런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휩쓸렸던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런 이유로 내가 너희를 이해하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런즉 성령님이 의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제 은사들의 다양성들이 있으나 성령께서는 동일하시니라. 그리고 운영들의 차이들이 있으나 주께서는 동일하시니라. 또한 시행들의 다양성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시니라. 다만 성령에 명백하게 나타나심이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주어지니 모두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누군가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이 주어졌으며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성령으로 믿음이 주어지고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성령으로 치유의 은사들이 주어지며 다른 이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이 주어지고 다른 이에게는 예언이 주어지며 다른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이 주어지고 다른 이에게는 다양한 종류들의 방원들이 주어지며 다른 이에게는 방원들을 통역함이 주어지느니라. 그러나 이것들이 모두 동일한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 문의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개인별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는 몸은 하나이면서도 많은 지체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한 몸에 모든 지체들이 많다 해도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 역시 그러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는 그 몸이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지체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겠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그 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그리고 만일 그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겠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그 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만일 온 몸이 하나의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겠느냐. 만일 전체가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몸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린대로 지체들 곧 그들 각자를 몸 안에 두셨느니라. 그런데 만일 그들이 모두 하나의 지체라면 그 몸은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이제 그들이 많은 지체들이나 그럼에도 오직 하나의 몸만 있느니라. 그런 즉 그 눈이 그 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느니라. 다시금 그 머리가 그 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할 수도 없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몸에서 더 나약해 보이는 그 지체들이 훨씬 더 우긴 아니라 그리하여 우리가 덜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몸의 그 지체들 위해 우리가 더 넘치는 존귀를 부여하느니라. 그런 즉 우리의 볼품없는 부분들도 더욱 넘치게 어여쁨을 받느니라. 이는 우리의 어여쁨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그 부분에 더 넘치는 존귀를 주시어 그 몸이 함께 조화를 이루게 하셨느니라. 이는 몸 안에 분파가 없게 하려 하시며 오히려 지체들로 하야금 서로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즉 하나의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들이 그 지체와 함께 고통받느니라. 또는 하나의 지체가 영예를 얻으면 모든 지체들이 그 지체와 함께 크게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라. 그런 즉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어떤 이들을 세우셨으니. 첫째로 사도들이여. 둘째로 예언자들이여. 셋째로 선생들이여. 그 뒤로 기적들이여. 그 다음은 치유들의 은서들과 조력들과 행정들과 방원들의 다양함들이라. 모두가 사도들이냐. 모두가 예언자들이냐. 모두가 선생들이냐. 모두가 기적들을 행사하는 자들이냐. 모두가 치유의 은서들을 가졌느냐. 모두가 방원들로 말하느냐. 모두가 통역하느냐. 오히려 최상의 은서들을 열렬히 사모하라. 그런 즉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더 훌륭한 길을 보여주노라.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들의 방원들과 천사들의 방원들로 말할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내는 금건 아끼라. 울리는 심벌처럼 되느니라. 그리고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신비들과 모든 지식을 이해할지라도 또 내게 모든 믿음이 있어. 내가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소유물들을 가난한 자들을 먹이도록 기증할지라도 또 내가 나의 몸을 불뜨워지도록 내어줄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의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니라. 성도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사랑은 스스로 과시하지 아니하며 우쭐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부적절하게 처신하지 아니하며 그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격분되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크게 기뻐하고 모든 것들을 참으며 모든 것들을 믿고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모든 것들을 견디느니라. 성도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예언들이 있어도 그것들은 끝날 것이오. 방언들이 있어도 그것들은 그칠 것이오. 지식이 있어도 그것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안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폐지될 것이라. 내가 아이였을 때 나는 아이처럼 말하였고 나는 아이처럼 이해하였으며 나는 아이처럼 생각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나는 아이 같은 것들을 치워버렸노라. 이는 지금 우리가 유리를 통하여 희미하게 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것이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느니라. 그러나 그때는 바로 나 또한 알려진 것 같이 내가 알리라. 그런 측 이제 믿음과 소망과 성도의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으나 이들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성도의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4장 성도의 사랑을 따르라. 그런 다음에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오히려 너희는 예언을 하도록 하라. 이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니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지만 그는 영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세움과 권면함과 위로에 이르도록 하느니라.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신을 세우느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너희가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언하는 자가 방언들로 말하는 자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이라. 이제 형제들아 만일 내가 방언들을 말하면서 너희에게 나아가는데 내가 너희에게 게시로나 지식으로나 예언함으로나 교리로 말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또한 피리든 하프든 심지어 생명이 없는 것들조차 소리를 내는데 그것들이 소리들에 있어서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피리나 하프로 무엇이 언제되었는지 어떻게 알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만일 나팔이 불확실한 소리를 낸다면 누가 스스로 전투체비를 하겠느냐. 너희도 이와 마찬가지니 너희가 이해되기 쉬운 말들을 해로 발설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언급되었는지 어떻게 알려지겠느냐. 이는 너희가 허공에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 속에 아주 많은 종류들의 음성들이 있으며 또 있겠지만 그것들 중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그 음성의 의미를 모른다면 나는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될 것이여. 말하는 자는 나에게 야만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의 열심인 고로 너희도 바로 그와 같이 너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탁월해질 수 있도록 구하라. 이런 이유로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신이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는 만일 내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나의 영은 기도하고 있어도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라. 그렇다면 어찌하랴. 내가 영과 더불어 기도하겠으니 나는 또한 이해하면서 기도하겠노라. 내가 영과 더불어 노래하겠으니 나는 또한 이해하면서 노래하겠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과 더불어 축복할 때 그 언어를 배우지 않은 채 참석하는 자가 내가 말하는 것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므로 어떻게 내가 드리는 감사들의 아멘이라고 말하겠느냐. 이는 내가 진실로 감사들을 잘 드리기는 해도 다른 이들은 세워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모두보다 방언들로 더 많이 말하므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내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으로 일만 마디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이해하면서 다섯 마디 말을 하여 나의 음성으로 내가 다른 이들도 가르칠 수 있게 하겠노라. 형제들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아이들이 되지 말라. 하지만 아기에 있어서는 너희가 아이들이 되고 도리어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어른들이 되라. 일법안에 기록되기를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지닌 사람들과 더불어 내가 이 백성에게 말하겠노라. 그런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여투다. 이런 이유로 방언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 그러나 이어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 적합한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교회 전체가 한 곳으로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할 때 그 언어를 배우지 아니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은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모두가 예언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이나 그 언어를 배우지 아니하니 가 들어온다면 그는 모두에 의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그는 모두에 의하여 판단을 받느니라. 그 의하여 이와 같이 그의 마음의 비밀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여. 참으로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알릴 것이라. 그렇다면 형제들아 어찌하랴 너희가 함께 모일 때 너희 각자에게 어떤 시도 있고 어떤 교리도 있으며 어떤 방언도 있고 어떤 개시도 있으며 어떤 해석도 있느니라. 모든 것들이 행하여 져서 세우는 것에 이르게 하라. 만일 어떤 남자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으로 말한다면 두 명에 의해서나 많아도 세 명에 의해서 하게 하되 차례대로 하게 하라. 그리고 한 명은 통역 하게 하라. 그러나 만일 통역자가 없다면 그러하여금 그의 안에서 잠잠하게 하라. 그리고 그러하여금 자신에게와 하나님께 말하게 하라. 예언자들은 두 명이나 세 명이 말하게 하고 다른 이들은 판단하게 하라.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어떤 것이 게시된다면 먼저 하던 이로 하여금 자신의 침묵을 지키게 하라. 이는 너희가 한 명씩 모두 예언하게 하여 모두 이로써 모두 배우게 하고 또 모두 위로받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 즉 예언자들의 영들은 예언자들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 안에서 같이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이라. 교회들 안에서 너희의 여자들을 잠잠하게 하라. 이는 그들에게 발언하는 것이 화학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일법도 말하는 것처럼 다만 그들은 순종 아래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만일 그들이 어떤 것이든 배우려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묻게 하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발언하는 것은 수치이기 때문이라.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더냐. 아니면 그것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예언자라 영적인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로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무지하다면 그를 무지하게 두라. 형제들아 이런 이유로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원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모든 것들이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라.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아 이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나는 너희에게 밝히 알리나니 그 복음을 너희 또한 받아들였고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는 것이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 받은 것이다.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 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개바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열두 명에게 보이셨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한 벌에 보이셨으니 그들 중 대다수는 현재까지 남아있으나 일부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뒤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마치 합당한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그분께서 보이셨느니라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니 나는 사도라고 불리는 것도 알맞지 아니하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 부여된 그분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넘치게 수고하였느니라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 그러므로 나왔든지 그들이었든지 간에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자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선포되셨거니 어떻게 너희 가운데 일부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전혀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신 것이라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그때는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 역시 헛되니라 진정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발견되느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그러하여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니라 이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신 것이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니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또한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로지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이는 사람에 의하여 죽음이 임하였으므로 사람에 의하여 죽은 자들의 부활 또한 임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는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렇게 모두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차례 살게 되니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시여 다음은 그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 계속한 자들이라 그 뒤에는 끝이 오나니 그분께서 하나님 고드아버지께 왕국을 넘겨 드리실 때여 그분께서 모든 다스림과 모든 권위와 권능을 평정하실 때라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원수들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만하기 때문이라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이는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든 것들이 그분 아래 두어졌다고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모든 것들을 자신 아래 두신 그분은 제외되신 것이 명백하니라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분께 굴복하게 되면 그때 그 아들께서도 모든 것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신 분께 스스로 복종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죽은 자들이 전혀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의 의미로 침례를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로 인하여 침례를 받느냐 그리하면 어찌하여 우리가 매시각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서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에 대한 큰 기쁨으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만일 내가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또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이로움을 주겠느냐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속지 말라 악한 사김들은 선한 생활 양식들을 부패하게 하느니라 위에 끼어 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이는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느냐 그리고 무슨 몸으로 그들이 오느냐 할 것이라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린 것이 죽지 아니하면 그것은 되살아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내가 뿌리는 것은 내가 앞으로 존재하게 될 그 몸 자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있는 그대로의 나달을 뿌리는 것이니 그것이 미래 나달이든지 여타 다른 것의 나달이든지 뿌리는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린대로 그 씨에게 한 몸을 주시니 모든 씨에게 저마다 그의 고요한 몸을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육체에 속하는 한 종류가 있고 짐승들의 육체에 속하는 다른 종류가 있으며 물고기들의 육체에 속하는 다른 종류가 있고 새들의 육체에 속하는 다른 종류가 있느니라 또한 천상의 몸들이 있으며 지상의 몸들이 있느니라 그러나 천상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하나요 지상에 있는 것들의 영광은 또 다른 것이라 해의 영광이 하나 있고 달의 영광이 또 하나 있으며 별들의 영광이 또 하나 있느니라 이는 하나의 별이 다른 하나의 별과 영광이 있어서 다르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의 부활 역시 그러하도다 그 씨가 썩는 것으로 뿌려지나 그것은 썩지 않는 것으로 일으켜지느니라 그 씨가 불명예로 뿌려지나 그것은 영광으로 일으켜지느니라 그 씨가 약함으로 뿌려지나 그것은 권능으로 일으켜지느니라 그 씨가 본성적인 몸으로 뿌려지나 그것은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본성적인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그리하여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훈이 되었느니라 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되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하지만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히려 본성적인 것이 먼저니 그 뒤에 영적인 것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나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신이라 땅에 속한 첫사람 같이 땅에 속한 자들도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 같이 하늘에 속한 자들도 그러하니라 그런 즉 우리가 땅에 속한 첫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의 형상 또한 지니게 되리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은 아니여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들이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여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여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불멸을 입게 된다면 그때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바라기를 사망은 승리 속에 완전히 삼켜지리라 한 것이 실환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침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침은 죄여 죄의 힘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들이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헛구하고 동요하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리아의 그 애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처럼 너희도 바로 그와 같이 하라 너희는 주의 첫날에 저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성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곁에 비축해 둘지니 내가 도착할 때는 모으는 일들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착하면 너희가 너희의 편지들로 승인하는 자들은 누구라도 내가 보내요 너희의 관대한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노라 그리고 만일 나 또한 가는 것이 온당하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가게 되리라 이제 내가 마케도니아를 격려할 때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라 이는 내가 마케도니아를 격려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내가 아마도 너희와 함께 머물며 진정 겨울도 나리니 내가 나의 여정으로 어디로 가든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전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은 도중에 너희를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얼마간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나 오순절까지 내가 에베소에서 머물겠노라 이는 넓고도 효과적인 문이 나에게 열렸고 대적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라 이제 만일 기모데우스가 도착한다면 유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지낼 수 있게 하라 이는 그가 취의를 하되 또한 내가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못하게 하라 오히려 그를 안내하여 화평함 가운데 그가 나에게 나올 수 있게 하라 이는 그가 오는 것을 형제들과 함께 내가 고대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형제 아폴로와 관련하여 그가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나아가는 것을 내가 간절히 희망하였노라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은 그의 의사가 전혀 없었느니라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그가 갈 것이라 너희는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 남자들답게 행동하라 강권하라 너희의 모든 일들이 성도의 사랑과 더불어 이루어지도록 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너희는 스테파나스의 집을 안하니 그 집은 아카야의 첫 열매들이여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 왔느니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런 자들과 우리와 함께 돕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 각각에게 스스로 복종하게 하려 합니다 나는 스테파나스와 포르투나투스와 아카이쿠스가 와서 즐겁도다 이는 너희 쪽에서 부족했던 것들을 그들이 공급했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나의 영과 너희의 영으로 하여금 활력을 되찾게 해주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한 자들을 인정하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퀠라와 프리스퀠라가 주 안에서 그들의 집안에 있는 그 교회와 함께 너희에게 열렬히 무난하느니라 모든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나 바울의 문화는 친필로 하노라 누구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께서 오시리라 아나테마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이 비엣부에서 기록되어 스테파나스와 코르투나투스와 아카이쿠스와 기모데우스의 편에 전송되었다 아카이쿠스